안녕하세요 망고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콘도는 더얼만 2탄 더얼만 리얼티입니다. 위치는 파타야에서 유명한 워킹스트리트와 파타야 해변까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2분 거리의 로컬시장 왓차이 몽권 마켓과 왓차이 몽권이라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콘도 입구 바로 앞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과 오토바이 택시인 납장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콘도의 구성은 총 A, B, C 3개의 동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작게 마련되었고 A동과 B동의 넓은 수영장 두 곳과 피트니스 게임룸, 스트림룸, 도서관,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콘도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은 C동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스템 사우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템 사우나를 이용하실려면 키를 펴주시고요. 그래서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